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 문제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문제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드릴 말씀을 가지고 문제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만큼 또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의 기적에 대해 사람들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유독 헌신을 또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오병의 기적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건 정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시락 하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축복기도를 하시고 그날 그 하루 한 끼가 한 끼 먹는 것이 해결됐다라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고 또 해답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또 기적과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자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림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표적과 또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재와 또 그 핍박 속에서 있던 그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그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또 정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잘 살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유대인들 눈앞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지금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표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이 조금은 어색하고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5자를 말씀해 보니까 현재 이곳은 빈 들인데다가 또 날도 저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사올 수 있느냐고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조금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고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왜 이런 질문으로 시험을 해보고자 하셨느냐 지금 이 질문은 빌립이 옳고 그른 대답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테스트를 한다기보다 빌립에게 지금 이것을 통해 깨우쳐 알게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의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또 원형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우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막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모래와 또 뜨거운 태양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불평과 불만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졌겠죠 아마도 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아마 하나님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원망들이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광야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이상하실 만큼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만나와 또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긴 시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불을 트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길에서 단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옳게 바르게 섬긴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을 시험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의중도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각인, 뿌리, 체질화 될 만큼 깨우쳐 알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미 그 시험에는 답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분명히 똑같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건과 같이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답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또 절대 주권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그 빌립은 오늘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마도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확하고 또 분석적이면서 또 계산적이고 또 이성적이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듣자마자 재빨리 계산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먹인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거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거기에 모인 사람이 성인 남성만 약 5천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또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약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빌립의 대답은 한마디를 하면 뭐냐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안드레는 또 뭐라고 대답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대답을 할 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안드레 또한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가 가진 게 이것뿐인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는 식으로 푸념하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처럼 빌립과 안드레 모두 가난한 정탐을 하러 갔던 그 열두 정탐꾼 중에 여우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열 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현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서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이 열 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리고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그리고 4장, 수가상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 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오로지 현실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수많은 표적과 또 그 기사들을 보면서도 전혀 언약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입으로는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상 문제가 닥쳐온다면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말씀을 또 의지하기보다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원망 가운데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는 결론까지 내놓고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내린 결론 속에 끼워 맞추려고 심지어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 계산이 맞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 예측은 맞는지 내가 평가한 것이 맞는지 빌립도 안드레도 10명의 정탐꾼들도 누구보다 내놓으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12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그 10지파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다 모두 맞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예리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이면서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해답과 계획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해답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고 또 절대로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니 오천명이 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 또 그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는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열광하면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로마의 압재와 핍박으로 인해 고달파진 그 삶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눈앞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딱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속적인 역할을 감당하러 입당해 오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일어난 문제들이 아주 잠깐씩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과 가문 위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근본 문제는 절대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럴수록 자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재앙의 문제 속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종교를 찾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어 보기도 하지만 인간 스스로 그 죄와 저주의 운명이라는 굴레 속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단순히 지금 내 허기신 배를 채우고 로마의 핍박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멸망길로 인도하려는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 라는 그 굴레 속에서 해방시켜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에서 완벽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 말로만 말로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어디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요한복음 2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시면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생수를 주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라는 질문으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어디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공통적인 사실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들의 영적인 무지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어디서가 바로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그리고 33절 하나님이 주신 이 참떡으로 인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35절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렴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 빌립을 시험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시락 하나로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신비주의의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골롯에서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또 증인되게 하심에 오늘 하루 정말 감사와 또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